멱강산기 많이 사용해주시고 멱강산기 꼭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멱강산기 김재현 부장입니다 지금의 장비는 돌보 EC60입니다 03 헬실데 3판은 아니구요 3판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해전라인이 없어요 해전라인이 없는걸 저희쪽에서 비대제어시 해전라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집게를 이간을 해서 아침에 입고가 되서 지금 열끗인데 출고를 하려고 차주분께서 시운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세장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차주분들께서 안오시는 경우도 있구요 그냥 차만 저희가 설치를 하면 차만 명차를 불러서 출고를 시키는데 이렇게 차주분들이 끌고 오시면 당일날 웬만하면 출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계약 순위에 따라서 순위에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차주분께서 차를 이제 왕복을 하신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그 차를 먼저 작업을 해드리니깐요 이렇게 차를 직접 가져오시면 아침에 오셔가지고 별문제가 없으면 반나절 골보차량이 조금 오래 걸리긴하나 별문제가 없다면 집게 이간까지 해서 보통 3시간, 4시간 몸잡아 4시간 정도면 작업이 이렇게 끝나고 마지막 테스트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인이 없기 때문에 라인은 뭐 전기식이든 비례제어식이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비용이 전기식이랑 비례제어식은 100만원 정도가 차이나요 전기식은 저희가 지금 150정도 받고 있구요 비례제어식은 25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라인이 없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장비가 꽤 몰리다보니깐 조금 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생산량보다 조금 깔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특히 두산색이 그런데요 두산색은 보장을 해도 조금 요즘 뭐 날씨가 좋다고 하지만 완전히 다 마르는데 보통 3일은 소요가 되더라구요 두산색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색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막도 많이 올리는 편이고 어 도막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조금 완전히 이제 건조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어 두산색상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건조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편인데 어 특히 이제 두산 공사모가 그런데요 지금 공사모가 저희가 이제 제작하고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 놓는 수량보다 어 출고가 되는 수량이 많아서 어 조금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도 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웬만하면 저희는 이제 건조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조립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도장을 완벽하게 해도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스가 나고 하기 때문에 어 다른 제품들은 이제 기스가 나면 락카를 뿌려서 이제 완벽하게 말랐기 때문에 위에 이제 락카를 뿌리면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건조가 안되는 상태에서는 어 찍힘 형상이 발생하다고요 이제 끓기는 거는 이제 락카로 다 뿌리면 되는데 찍히면 다시 이제 그 자리를 보수를 해서 어 다시 도장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건조를 다 시킨 후에 저희가 이제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 차주분께서 이렇게 충분히 테스트를 하시고 어 물론 뭐 저희가 제품을 설치하고 다 테스트를 하지만 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운전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이렇게 뭐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깐요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금일장비 볼보 EC602 금일장비 그럼 영상으로 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